보험항 거의 다 보장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신한 라이프에서 아직까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시에 일단은 1년 미만 시에 50% 삐익 없고요. 그 외에도 90이라는 면책기간 좀 독소조항이 없기 때문에 오늘 가입하고 내일 뇌혈관 걸렸다. 오늘 가입하고 내일 협심증이나 심장질환 걸려도 100% 받을 수 있는 신한 라이프 일단은 내용이 돼서 저 보험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동지원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7만원 미만 시에는 연기조건이 간편이든 일반신사든 표준형이든 유병자보험이든 일단은 7만원 미만 시에는 3천만원 제3항보험금 3천만원 넣어야 되고요. 3만원 미만 시에는 5천만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일단은 5월 1일부터 5월 7일이죠. 내일까지에요. 내일까지는 연기조건이 없다 보니까 3만원 미만 시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제3항 그리고 간편 그리고 7만원 미만 시에는 3천만원 의무부가 없이 그냥 주계약 최소로 3항보험금 최소로 100만원만 넣어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두번째에요. 두번째는 5월 1일부터 13일까지인데요. 바로 보장 감액 면책기가 없이 바로 즉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면책감액기가 없는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암 같은 경우는 지금 면책감액기 없는 신안이 끝났죠. 두 달 전에. 그래서 가입 조건은 있어요. 근데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가입 조건이 있죠. 하지만 13일까지는 가입 조건 없이 기본형 삭감 없음용 뇌혈과 허혈성과 동일하게 기본형과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가입 조건은요. 청약일로부터 1년 이상 당사 신안이나 타사에 동일 보장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실손보험이 1년 이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면책감액기가 없이 뇌혈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5월 13일까지 5월 13일까지는 기본형과 동일하게 실손보험이나 똑같은 뇌혈과 허혈성 진단비가 1년 이상 유지가 안 되어 있어도 바로 즉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5월 13일이 지나면 실손보험이나 혹은 뇌혈과 허혈성 동일한 보장을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가지 이벤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챕터 3이에요. 세번째는 뭐냐면 유병자 간편보험 355나 335 간편심사 뇌혈과 허혈성 수수비가 한도가 상향 조정이 돼요. 일단은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반심사는 3천만원 5월 3일부터 31일까지도 수술 한도가 3천만원 변경이 없는데요. 간편같은 경우는 기존에 5월 2일까지는 2천만원이었다가 5월 31일까지는 뇌혈과 허혈성 수수비 한도가 3천만원으로 1천만원 더 한도가 올라가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0세 여성 기준이에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일단은 신한 라이프에서 판매가 되는 원보험이고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100만원이에요. 상해나 질병 모든 일반 사망시 1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고요. 이게 5월 7일 지나면 상해 사망은 3천만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상해 제사망 3천만원 의무로 7만원 이상은 상관없어요. 여기는 7만원 이상이니까 상관없겠죠. 그리고 바로 보장 뇌혈과 5천 허혈성 5천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비싼데 남성 기준이에요. 남성 남성 기준으로 뇌혈과 허혈성 5천만원 하면 8만 1,267원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다음은 40세 남성 기준이에요. 물론 30년나 90세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비싸겠지만 20년나 90세 만기로 일단은 일반 사망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뇌혈관 3천만원 허혈성 3천만원 그래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바도 뭐라고요?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바도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100% 3천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0세 남성 기준으로 4만 9천 387원으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4만 9천 387원 그래서 40세 남성 5천만원 기준일 때는 8만 1천원 제 얼굴 위에 있죠 금액 5천만원일 때는 그리고 3천만원일 때는 4만 9천 387원이다. 자 여성 그럼 여성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90세 만기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되시면 30년나 90세로 하면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갈 예정이다. 일반 사망 100만원 바로 보장용 뇌혈관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5천만원 통크해 주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을 동반한 질병 분류코드 6개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일단은 진단받고 내일 진단받아도 5천만원 각각 5천만원 최고 1억입니다. 그래서 40세 여성 기준으로 5천만원 뇌혈관 5천만원 허혈성 5천만원 가입하니까 555,534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남성과 동일하게 3천만원 사망보험금 100만원 뇌혈관 3천만원 허혈성 3천만원 이렇게 넣어들었어요. 보험료가 33,794원이다. 33,794원 내일까지 5월 7일까지 연계없이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 5월 7일 이후로는 재해사망 재해사망 의무적으로 3천만원 넣으셔야 된다. 3천만원 넣어도 솔직히 보험료 얼마 안해요. 그래도 연계없는 사망보험금 안 넣고 일반사망 100만원만 넣고 가입하는게 가장 가성비 대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해사망 3천만원 넣어야 되고 5월 13일까지는 바로 보장용 그래서 내열관 허혈성 심장질환 가입시에는 실손보험 1년 이상 유지 혹은 내열관 허혈성 1년 이상 유지 이런 가입된 담보 없어도 연계없이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 5월 13일 넘으면 실손보험이나 내열관 허혈성 1년 이상 유지가 돼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간단히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내열관 허혈성 여기서 40세 여성 3천만원에도 보험료가 3만원 초반이고 저희가 추천해드린 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해지왕급 미지급형이에요. 그래서 20년 전에는 해지왕급이 없구요. 물론 일반형으로 해지왕급이 있는 것도 있는데요. 해지왕급이 있는 건 보험료가 비쌉니다. 그런데 그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20년 이후에는 오히려 84% 해지왕급 미지급형이 보험료가 황금률이 더 올라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계약이에요. 일단은 모든 사망 그래서 피범자가 사망일 때 100만원 질병이든 재해사망이든 구별 없이 100만원 나오고 내열간 진단비는 바로 보장용이기 때문에 90일 면책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시에 감액 50% 없습니다. 통크기 3천만원 나오고 내열간 질병 분류 코드는 I60서부터 I69까지 아쉬운 부분은 부정맥이나 기타 부정맥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보장이 안 돼요. 하지만 내열간 질병 코드 10개 바로 보장을 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보장용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을 동반하 급성신근경세 이런 모든 질병 코드 6개 보장이 되는데 심장질환도 3천만원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 == == == == == == ==